여롷빠 안녕 얘들아 여롷빠야 오늘 여기는 바로 강서구 염창동이야 솔직히 너희들한테 얘기 안했는데 내가 친구들이 좀 많이 이뻐 근데 오늘 또 내 친구 중에 가장 예쁜 여사친이 여기 살고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심심하다고 놀러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히 오늘 용감히까지 됐고 여기 염창동까지 왔어 일단 일단 들어가서 얼굴 보고 확인해 난리 났으니까 들어가자고 렛츠고 와 진짜 근데 얘들아 나를 집으로 초대할 줄 몰랐어 솔직히 진짜 깜깜한 애거든 만날 생각 하니까 지금 안녕 내 여사친이야 내 여사친 용감히 안녕 안녕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 내 여사친이야 아현이라고 몇 살이지? 엄마 몇 살이에요? 아현이 몇 살이죠? 4살이요 4살이나 됐어? 아현이도 만져주세요 이렇게 예쁘다 해줘 만져봐 괜찮아 이렇게 예뻐 난 찍으면 안돼 근데 얼굴 상태가 모자이크 해야될 것 같은데 무서워네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현이 내 살고 함께하네 언제 샀어? 얼마야? 얼마야? 이 옷을 왜 벗으려고 그러니깐 가봐 가봐 안녕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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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좀 줘? 넓은 집에 오니까 그치 용감아 용감아 이렇게 불러봐 용감아 물 먹어 물 먹어 우와 잘한다 잘한다 용감아 근데 너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? 너 특집이 아닌데? 용감아 여기 물 맞아 물 먹어 봐 누나가 이제 좀 데리고 있어 안고 있어 좀 안고 있어 나도 안 데리고 너도 망칠 거야? 이리 와 아빠한테 와 가만히 있어 어? 가만히 있어 알았지? 심심할까봐 데리고 왔더니 차량 망칠 거야? 네 좀 중요하다고 그치? 네 중요하잖아 지금 그치? 네 이러면 얘는 좀 서야돼 아냐 삼촌하고 로봇콩하고 플레이도 하자 코코모 플레이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예요? 아기상어 이거 아기상어? 노래 나와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지금 강아지한테 와 만지고 싶다고? 응 안 되겠다 막먹기 때문에 촬영 망한 거 같은데? 촬영 망한 거 같은데? 차 망한 거 같은데? 차에 좀 두고 올래? 네? 촬영 망한 거 같다 오늘 그래 그래 아현아 이제 이거 놀자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아보자 뭐? 응? 응? 나 안는거 같은데? 응 응 용감이 잔대 코 잔대 코 잔대 코 잔대 예쁘다 해줄 거야? 나도 예쁘다 해줘 나 나 예쁘다 해줘 나 예쁘다 해줘 나 예쁘다 안 해줄 거야? 뭐야 왜 가리는 거야? 몰라 왜 가리는 거야 이렇게? 나 예쁘다 안 해줄 거야? 응 그럼 뭐하고 싶어? 응 용감이 용감아. 용감아. 자 일로다. 자 일로 오세요. 용감이도 지쳤어. 아현이가 포기 안하고 계속 붙여다니니까. 주사. 맞아요, 안돼. 회원제 먹을래 그러면? 열 내리게? 쭈욱 40도로 올랐네 이게 약이니까 이거 꼭 밥 먹고 먹고 알았지? 들어가세요 자 다음 분님 다음 분이면 얘? 물, 이리와 저기 저 주사 좀 주세요 해외제 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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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도 돼? 공감이? 쭈욱 배탈 났대 너 뭐? 망했어 오늘 촬영 망했어 용감이 용감이? 용감이 이리 와봐 용감아 일로와 걔 이름이 뭐야? 용감아 아현이가 가르쳐줘 걔 누구야? 용감아 용감이는 저기도 좀 쉰대 네가 너무 유별나게 해서 많이 힘들대 용감아 너네 점프해봐 아니 강아지한테 어떻게 점프하라고 해서 좀 무리잖아 너는 시작 점프 용감아 용감아 점프해야지 안그러면 너 평생 괴롭힌다고 한다 점프해봐 잠시만 너한테 점프해봐 아현이랑 같이 먹자 아현이랑 먹자 나 한입? 봐봐 나 한입? 아현이 한입? 어 용감이 한입? 불러보자 아 왜? 아이스크림 쩌쩌쩌 하나 먹고 둘 먹고 10개나 먹을거야? 그 다음에 응 인간적으로 좀 얘기해보자 내가 너 요새 어때? 요새 사는 건 괜찮아? 엄마가 잘해줘? 어떻게 해요? 아현아 아현아 저거 뭐야? 맞지? 짜잔 로봇콩 로봇콩 네 엄마는 요리하는 거 싫어하는데 넌 잘하겠다 그치? 빨리 붙여주세요 지금 빨리 나와야돼요 두개 빨리 붙여주세요 빨리 네 거기요 감사합니다 났어요 다 났어요 예 시작 뾰 뾰 뾰 깜짝이 예쁘게 한번 해줘 귀엽게 귀엽게 오늘 여로빠 내 여사친 봤지? 이렇게 힘든 친구야 이쁘고 힘든 친구야 여로오빠 안녕